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안금융그룹의 브랜드 전략, 홍보, 그리고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철 부문장입니다. 상지대학교의 개교 65주년과 통합원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개교 65주년과 통합원년을 축하드립니다. 신안금융그룹을 거래하는 대학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민주대학을 지향하면서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지대학교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민간자본은행으로 민주적 기반 아래 대한민국 금융의 변화를 주도해온 신안금융그룹의 혁신과 발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어서 상지대학교에 더욱 관심과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대화 총장님 취임 이후에는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해지고 또 그 결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또 뿌듯합니다. 저희 다음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할 뿐으로 저희 신안은행에서 강원도 지역을 담당하면서 상지대학교를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안은행 강원본부 마오창 본부장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가장 멋진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상지대학교의 선로군과 같이 꿈을 이루는 대학이 되시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응원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신안금융그룹 파이팅! 감사합니다.